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방금 전에 은행주들 잠깐 살펴봤는데요. 은행주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주는 실적도 좋고 관련 규제도 완화가 되고 있는데 주가는 그렇게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참 실적 대비해서 전혀 못 오른 섹터를 오래 말한다면 은행주들이죠. 갈만 하면 조금 경제 침체된 우려감들이 좋은 실적을 보여줘도 못 올라갔고 지난번에는 조금 상북의 실적을 발표하면서 좀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또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부실 채권 우려감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은행주들이 못 올라갔습니다. 다만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대율 규제들이라든지 구민권 유동성 관련해서 규제가 좀 완화된다는 부분들 그러면 은행주들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영업을 좀 할 수 있는 룸이 열리거든요. 최근에 부동산 경기는 안 좋지만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이라든지 혹은 대출 규제 가격, 주택 가격 상한선도 좀 높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동안 배당을 많이 못했죠.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다 스티이를 입는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배당을 생각했던 것보다 못했는데 배당도 좀 자율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대 맞이는 계속 좋아지는 것이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경기 침체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한 준비도 좀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못 올라왔다면 상당히 좀 저가 메리트가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은행 중심으로 올라온 것도 그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외국인들 수급이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추세적으로도 아직 나쁘지 않다. 점진적 우상향 기조를 좀 이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 저는 조금 더 주목해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들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신한지주 KB금융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성훈 기사님, 어제 중국의 코로나 제로 정책 완화 기대감으로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저희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완화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알아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확진자 추이 감소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큰 포인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인 수치 같은 경우는 모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중국은 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인트로 놓고 볼 것은 지금 여기에서 중국의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이 더 강화가 되는지 여봅니다. 그런데 이게 더 강화가 돼요. 강화가 된다 해서 여기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들을 대입해서 매수를 할 게 아니라 역으로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 두 부분으로 나눠봅니다. 실적이 나온 업종 군들, 실적이 안 나오는데 지금 더 나빠질 게 없는 군들로 나눠봐야 돼요. 첫 번째로 실적이 나오는 군은 레저나 엔터 쪽입니다. 실적이 안 나오는 군은 면세나 화장품이에요. 그런데 면세 화장품은 또 다른 면이 있는 게 면세는 3분기 실적이 아예 깨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이 깨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만 좋아지는 요인이 발생을 하면 이 실적 같은 경우는 턴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화장품 같은 경우는 기존의 영광을 노렸던 그 시점 같은 경우가 중국의 시장 점유율이 적어도 3위권 이내에 진입을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제 시세에서 봤습니다. 학습 역과로 인해서 중국과 관련된 부분의 접근을 화장품 쪽으로 접근을 했는데 그렇게 업사이드가 추가로 강하진 않아요. 우리가 볼 것은 실적이 바탕이 되는 레저 엔터, 그 다음에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는 실적의 구간에 돌입을 한 면세점 이 정도로 추려서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에피테이 2차로 컨텐츠 주 같은 경우가 한 번 반등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 시장의 개화가 된다면 컨텐츠 주들은 여기에서 주가 레벨업이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열리는 단계, 그 안에서 과거의 영광을 누렸던 기업들이 연속해서 누릴 수 있으면 주가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중국 이슈에 관련돼서 짚어봤고요. 다음은 관심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현 대표님. 네, 하나솔루션을 선정을 좀 했습니다. 최근 유가가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죠. 전체적으로는 우하향 기조, 좀 이어지고 있는데 유가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유가가 상승하면 더 반사익을 누릴 수 있겠죠. 최근에 나온 뉴스가 중국이, 미국이, 중국이 우회적으로 태양광 관련해서 수출하는 것을 더 막겠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유럽이 차세대 태양광 관련해서 셀 양산화 프로젝트에 하나솔루션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화학 섹터, 유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나프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수익성이 개선될 수가 있고, 또 중국이 어저께도 코로나 관련해서 봉쇄를 좀 완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황 바닥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좀 하나솔루션, 현대 NA솔루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세 자체가 무너진 건 아니고요. 계속해서 우상한 기조를 좀 이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5만 원이 아주 가파르게 붕괴되지 않는다라며 충분히 현재가 공략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계 목표가는 6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한화솔루션 오늘 관심 종무를 알아봐. 후회 목표가에 6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웅 의사님. 콘텐츠주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안에서 중국의 시장이 개화가 되면 밸류가 비싸면서도 불구하고 스튜디오 드래곤이 대표적으로 강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중점이 될 수 있는 종목을 기억을 하되, 실제 시장 개화에 따르면 베타가 큰 종목, 즉 주가 대비해서 변동성이 위로 클 수 있는 종목분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기에 팬엔터테인먼트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주가는 지금 반영을 해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 투영이 되어 있는 단계예요. 드라마 콘텐츠 업체고, 가깝게는 최근에 가우스 전자라는 콘텐츠를 지니에 65억 정도 제작 공급을 한 상황에 있습니다. 한 이 정도 컨디션을 일단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중국 시장 개화 시에 콘텐츠주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 드라마 콘텐츠주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주목을 해야 되냐고 하면, 지금 하나의 단가가 드라마가 판매될 때 한 100억을 받는다고 해요. 예로 들면, 그런데 중국 시장에 판매가 되면 300억, 500억 이 정도 때의 머니를 받게 돼요. 그 구조를 생각을 하면 시장 개화 시에는 콘텐츠주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매수가는 4,120원 정도를 제시를 했어요. 오늘은 그 정도 가격까지 조정이 나왔는데, 3,000원대 후반, 3,900원, 3,950원 정도까지 오늘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구간에서는 1차로 매수를 대입해도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000원, 손질가는 3,84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드라마 콘텐츠 업체 펜 엔터테인먼트 관심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